XSFM입니다. I, D, W, K 분명한 건 이따금 키보드 워리어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전세계 어느 곳도 업데이트 일정으로 지금은 최소 목요일 혹은 금요일입니다. 주말을 잘 준비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269회 금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정규군이 다시 모여있습니다. 우선 윤세민이 되겠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홍성갑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역 키보드 워리어 홍성갑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제발 은퇴하라고 간곡히 부탁해도 너무 정정하셔 이 새끼. 저는 제가 은퇴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현장에 와있더라고요. 정말 지진해서 못 살겠어. 죄송합니다. 위대한 부분 아니에요. 은퇴했다고 생각하는데 정신 차르니까 전장이었대요. 그렇습니다. 전쟁광 홍성갑 덕지님과도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우리 비상시국 대책회의가 함께 할 건데요. 비상시국이거든요. 진짜 비상입니다. 네 진짜 비상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뉴스 이렇게 수놓고 있나. 광고를 들으시고 오늘은 윤세영 에디터와 함께 뉴스인 것 같은 아카이브를 좀 돌아보시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펴서 접어서 눕혀서 뒤집어서 태블릿처럼 때로는 메모장처럼 세상이 없던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요가 시리즈 실천하는 당신을 위한 노트북입니다. 레노버. 5월에 말이에요. 회사들이 힘든가 봐요. 뭘 다 깎아주네요. 오직 XS 몰에서만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여기도 신제품이에요. 우리는 어제 신제품을 곧 출시한다는 핑계로 할인을 가능한 두 회사를 봤죠. 여기도 곧 여기는 이제 출시된 거예요? 신제품 출시 이벤트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XS 몰 쿠폰으로 최대 15% 할인이 가능하고요. 싱크패드의 경우에는 최대 18%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트북 구매 시 정품 아세사리들을 마우스라든가 노트북 가방이라든가 하는 것을 특가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나 주말에 결제했는데. 지난 주말에 레노버 노트북을 산 윤세민의 비언입니다. 저는 살까 고민하고 있는데 다행이네요. 내가 이겼다. 괜찮아. 네가 산 건 아이디어 패드잖아. 그렇습니다. 안 깎아줬어. 괜찮아.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내가 안녕하실까 했는데 네가 그 다음을. 여간이. 나도 모르게 지금 계속 입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인사는 좀 받으십시오. 이 싸가지야. 인사를 받은 건데.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아니 이 우리가 갖고 온 이 대본에 위에 대회비가 떡하니 찍혀 있으니까. 아 그렇죠. 기분이 매우 묘해요. 정치자 여러분 프린터 기본 옵션에서 대회비 워터마크 지우는 법 좀 알려주십시오. 어제부터 안승준 군이 요파시 대본을 받아보더니 대회비. 그래서 저는 대회비가 찍힌 요파시를 진행했고요. 오늘은 대회비가 찍힌 그 알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말이 대회비지. 사상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한번 정리해봅시다. 네. 오늘은 사실 좀 긴 뉴스 라운드 어플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 기사들이 현 시간에서 실시간으로 소식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화요일 날 17일 날 녹음을 하고 있던 녹음 시점으로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업데이트가 또 될 테니까요. 어커니. 먼저 말씀드리는 건 가장 큰 뉴스인 해경궁 김씨 사건입니다. 무섭네요. 왜요? 너무 핫한 이야기라서.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사람은 역사 속 인물이 해경궁을 훔치셨다는 것을 슬슬 헷갈리기 시작해요. 맞아요. 저희 조상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성갑이 되는 거예요. 한 트위터 계정이 이재명 전 시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계정으로 의심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해당 계정은 이재명 전 시장을 지지하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과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하는 트윗을 올리고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전해철 의원이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계정이 오랫동안 이재명 전 시장을 지지했고 종종 맨션도 주고받았던 사실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거의 구할은 트위터를 사용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뜯어보지 않으면 얼마나 비인간적인 비방이 매일같이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오가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 수위를 다 설명드리지 못한다는 게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전 시장하고 트윗을 주고받은 내용들을 보면 그런데 이 주고받은 내용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트윗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남겸필 장남이 군대에서 성폭행하고 빠져나가는 거 보면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것과 성남에서 있었던 콘서트를 다녀온 후기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네. 이 계정의 아이디가. 그렇죠. 성남에서 다녀온 콘서트 후기 같은 경우에는 이 HKKIM 이 계정이 이재명 시장하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정도만 증명하는 거지. 공연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하니까 알 수 없고. 네. 그리고 남겸필 장남이 군대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빠져나가는 거 보면 우리 아들이 후임에게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 이런 맨션을 HKKIM 이 계정이 남긴 다음에 이재명 시장이 이런 국가기묘를 누설하시면 곤란합니다. 라면서 좀 친한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맨션을 주고받는데 그냥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 아들이라는 단어에 의심을 좀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모두 확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한국어에서 우리라는 소유격. 우리가 소유격으로 쓸 때는 그냥 마이의 의미도 되니까요. 네. 그 사실에도 이게 정치인들 나오면 언제부터 우리 거라고 자꾸 우리 누구께서. 우리 누구께서 이러잖아요. 너네 거 아닙니다. 라고 제가 면박을 주면 그 내용은 짜져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혜경근 김 씨 아들도 지금 군대에 있어? 이재명 시장 아들도 군대에 있지 않나? 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긴 했는데요. 네. 이 말은 사실 전역하고 나서도 할 수 있는. 말이. 그런데 이건 계정이 폭파돼서 다른 계정을 다른 트위치를 제가 놓쳤을 수도 있겠군요. 그건 그래요. 뭐 아들이 면제였어도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죠. 아 그렇죠. 네. 아들이 다섯 살이어도. 최초로는 혜경근 김 씨라는 이 별명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갑니다. 이 문제의 계정의 아이디가 hkkim 언더바 언더바 08이에요. 언더바가 두 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디가 혜경김 08로 읽히면서 의심이 제기된 겁니다. 네. 혜경근 김 씨라는 말은 후에 사람들이 붙인 이름인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의심은 사진 사건입니다. 이재명 전 시장이 과거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hkkim 08이 2014년 1월 15일 10시 50분에 이 사진을 트위터에 업로드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30분 후인 11시 16분에 이재명 전 시장이 같은 사진을 올린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의심이 촉발이 되었는데요. 이 사진은 가족들만 가지고 있는 사진인데 어떻게 이 사진을 hkkim 08이 시장보다 빨리 올렸나를 의심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재명 시장의 가족들이 사진을 여러 장 인쇄하는 습관이 있어서 이때가 인화잖아요. 그렇군요. 인화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걸 막 닌자처럼 부르기도 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사진의 입수 정보도 그렇게 의심은 되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hkkim 08 계정이 이재명 전 시장의 부인인 김혜경 씨라고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좀 늦게 따라갔잖아요. 오히려 아닐 가능성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를 전제로 좀 살펴봤어요. 네. 그냥 양쪽으로 다 보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치 오랫동안 아는 사이인 듯한 말투다. 친한 것 같다라는 추정 부분은 거의 제외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평소에 트윙량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걸 다 살펴봐야 되거든요. 아 그 얘기구나. 네. 그 작업을 좀 했네요. 제가 한 6년 전에 하던 거를. 우선 사진의 경우를 보면 hkkim 08이 최초에 올린 10시 50분보다 10분 먼저 김혜경 씨의 카카오 스토리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현재 김혜경 씨의 카스는 휴면 상태인데요. 그 당시에는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날 10시 40분에 김혜경 씨가 본인의 카스에 해당 사진을 올리고 그로부터 10분 뒤에 hkkim 08이 트위터에 사진을 올린 겁니다. 실제로 이 사진을 올린 트윗에도 텍스트로 어떤 카스에서 본 사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4년 1월 15일에 올라온 거죠? 따라서. 그 트윗까지 갔거든요. 김혜경 씨 본인은 최소한 아닌 것으로 전제를 놓은 김익이군요. 그 계정은. 그렇죠. 그렇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간에 사진 관련 부분은, 사진 부분은 해명이 되었습니다. 해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부차적인 근거들도 있는데요. 과거 바이오에 성남시 30년 거주라고 적어놓았던 점. 본인 프로필? 네. 그리고 아들이 군복 모중이라는 걸 암시했던 트윗, 그리고 여러 가지 부차적인 사항들이 김혜경 씨와 같다는 점 등이었는데요. 이런 점은 사건에 앞서 명확한 증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의 평소에 트윗량이 엄청나게 많아서요. 네. 여론의 거의 마침표를 찍은 근거는 계정 비밀번호 찾기 등을 이용해서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해당 계정이 사라지기 전에 누군가 이 계정의 비밀번호 찾기를 활용해서 메일 주소를 알아내는데. 네. 아이디를 입력한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데 실패하고 그 상황에서 비밀번호 찾기 버튼을 누르면 힌트를 주죠. 네. 이러이러한 주소에 이메일 주소가 네 주소야. 거기로 보냈어라고 말하고 그 이메일 주소를 다 알려주지 않죠.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메일 주소가 hk하고 hk하고 d의 7자리가 별표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g로 시작하는 이메일인데 이거는 거의 gmail이겠죠. g하고 4칸비고 .3칸이니까. gmail.com이겠죠. gmail.com이겠죠. 그리고 44로 끝나는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이재명 전시장의 메일 주소가 ljm63100 골뱅이네이트.com이거든요. 본인 이니셜 그리고 63100이라는 숫자가 있죠. 앞서 저 비밀번호 찾기에서 나온 메일 주소에 khk 김혜경이죠. 63100을 넣어서 메일을 보내면 수신자가 김혜경이라고 정보가 뜹니다. 현재는 이게 가장 신빙성 있는 정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캡쳐본의 조작 가능성을 사람들이 이제 제기할까봐 이를 염려했는지 아예 모니터를 동영상으로 찍었더라고요. 네. 좋은 방법이죠. 네. 이 과정을. 여러 사람들이 이걸 또 따라한 다른 동영상들도 있고. 그렇죠. 크로스체크를 위해서 똑같이 동영상을 찍어보는 사람들이 있죠. 네. 관심 있는 사람들의 투입량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반대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찾아보자고 고민을 해보면 사실 이건 누가 해당 계정으로 미리 지메일의 계정을 만들면 설계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만들어봐서 지금 제 크롬이 김혜경으로 로그인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 테스트는 하라 이거예요. 기자 여러분. 현재 해당 메일이나 계정으로 비번 찾기를 하면 현재 HK킴 08 계정에 비번 찾기를 하면 다른 메일 주소와 다른 번호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또 의혹을 제기했는데 트위터 스크롤을 죽을 때까지 내리다 보면 실제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거죠. 윤석열의 에디터가. 트위터가 너무 많아 이러면서. 그럼 사람들이 이게 변경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캡처했던 내용의 트윗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작의 가능성이 또 좀 줄어들죠. 그러네요. 관심 있는 사람들의 평소 트위료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의 라임이네요. 이 얘기를 세 번째 하고 있는데. 두려워서 괴로웠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이걸 다 알아야 됩니다. 트위터 많이 하는 사람하고 원수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트위터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원수만 지잖아요. 그냥 착하게 살아. 트위터 하지 말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찾아놓은 카카오 계정도 있습니다. 카카오 톡. 카카오 계정. 네. 본인이 알아낸 김혜경 씨 전화번호로 카카오 계정 비밀번호 찾기를 하면 역시 트위터 비밀번호 찾기에서 나온 계정과 동일한 배열의 메일이 나온다는 인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는 김혜경 씨 전화번호를 몰라서 이 동일한 경로를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고. 그리고 이 경우는 캡쳐본만 남아있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과거 이재명 씨와 가족과 관련된 영상 중에서 과거에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수, 보도들이 있었죠. 김혜경 씨 전화번호 끝자리인 사사가 공개되었다는 캡쳐본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지상파 방송에 예능에 출연했을 때 나온 거였을까요? 그게 옛날에 이재명 씨 가족사 관련해서 송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증건물로 제출된 문자 캡쳐 자료들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트위터 비밀번호 찾기에서 나온 전화번호 끝자리가 44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일하다는 지적이 또 있고 누군가는 전화번호를 일일이 대입하면서 노가다로 카카오 계정을 찾았다고 하고 누군가는 자신이 원래 김혜경 씨 전화번호를 갖고 있었다면서 카카오 캡쳐 사진들을 공개해서 동일하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캡쳐본이라는 점하고 김혜경 씨 전화번호 입수 경로 등이 확실하지 않아서 100% 맞다고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죠. 왜냐하면 윤세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짰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으니까. 전제가 그렇게 된 상태에서 전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위에 아까 말씀드린 메일 주소권하고 함께 아다리가 맞는다는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정황들이 겹치고 겹치니까요. 네. 이것도 제가 직접 해봤는데 다음에서 비번 찾기를 하면 역시 해당 메일 주소와 사사로 끝나는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 가계정을 만들었다면야 그럴 수 있었겠죠. 모든 계정을 지메일로 가입하는 사람이었을까 싶은데. 저는 그래요. 이게 조금 그런데 저는 의아스러운 게 이렇게 모든 계정을 지메일로 가입하는 사람이면 이거를 검색하면 다른 활동 내용이 잔뜩 나오거든요. 이 경우에는 제가 이 지메일 주소나 이 아이디를 검색을 해봤는데 다른 활동 내용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지금 제가 앞뒤 순서를 바꿔서 말씀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가계정을 의심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카카오나 다음이나 지메일에 가계정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이 그림을 짰다라는 가능성을 제가 의심을 해본 겁니다. 한편 이 HK킴 08 계정은 과거에 다른 사람이 안녕하세요, 보연님 등의 맨션을 보내서 안녕하세요, 보연님이라고요? 네. 김혜경 씨로 의심하기 전에 성남시청 공무원 최보연의 계정이 아니냐는 의심이 4월 초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 의심이 김혜경 씨로 전환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계정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한 번 헛발질을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이 지금도 밝혀지기 전인데 이 문제를 추적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역사는 긴 편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4월 초이면 사실 김혜경 씨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얼마 안 되는 거의 일주 전? 하루 한 2, 3일 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의 트윗을 보면 잘난 척하면서 난 옛날부터 이 계정이 김혜경이 아닌가 의심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 그렇죠. 네. 어쨌든 평소에 트윗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추적이 힘들다. 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걸 뒤늦게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끄딱끄딱 거리기보다는 이걸 누가 설계할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을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기서 설계라는 건 역공의 의미로 이걸.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가계정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것 봐라 이 계정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 음모론 자체가... 그렇다면 그 역공은 아주 의도가 분명하죠. 김혜경 씨 혹은 이재명 시장을 타겟으로 한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 음모론이 어쩌면 다른 음모론의 결과가 아닐까? 네.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이걸 뒤늦게 따라하면서 그 가능성을 한번 염두에 둬봤다는 거죠. 연구네요. 메일 주소 같은 경우는 별표로 가려진 부분을 대충 다른 숫자로 채워놓고 계정지를 김혜경으로 해서 만들 수 있죠. 저도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전화번호 부분이 조금 막힙니다. 김혜경 씨의 전화번호가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알아낸 바로는 3으로 시작해서 뒷자리 4사로 끝나는 전화번호이고 이게 여러 가지 계정의 인증번호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정의 인증번호를 발신하기 위한 전화번호와 같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혜경 씨의 전화번호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게 설계가 가능할까를 고민해봤습니다. 4사라는 숫자는 HKKM08이 아직 계정을 폭파시키기 전에 비번차키를 통해서 나왔던 번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정에 이 번호를 박아 넣으려면 계정을 해킹해야 합니다. 아직 계정이 살아있을 때 나온 번호니까요. 그래서 계정을 해킹해서 그 계정에 이 전화번호를 자신의 전화번호로 입력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아닌 이상 잘 때 전화를 훔쳤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어렵게 안 하죠. 그렇죠. 그냥 트윗 몇 개 쓰면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 폰으로 트윗을 해야지 직접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커피숍에 앉아서 한참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걸 누가 설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이재명 전 시장이 장문의 반박문을 발표했습니다. 긴 조목조목한 반박문이었는데요. 면밀히 다섯 번 정도 읽어본 결과 별다른 크리티컬한 반박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메일 주소나 전화번호가 틀리다는 반박은 없고요. 그 외에 논리가 이상하다. 이건 논조가 안 맞다. 이런 식의 반박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위에서 의심했던 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가 김혜경 씨의 것이 맞다는 점을 인정하고 진행되는 듯한 뉘앙스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진실을 추구하고자 할 필요도 좀 없어집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에 따르면. 그런데 이제 뒤에 또 다른 음물은 있어요. 보죠. 반박문을 보면 김혜경 씨의 메일 주소나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있었다. 이전부터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그 계정을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 등의 내용이 있고요. 반박문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재명 후보가 경선 후 결과에 승복한 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정부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극자 또는 무정부주의 세력, 반문그룹 등이 반 이재명 후보로 돌아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극단적인 공격과 비방 음해를 일삼고 있음 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아까부터 지금 한 20분째 윤선민 에디터가 이것은 확실히 증명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렇게 윤선민이 얘기했던 것의 확률이 적중률이 95에서 90% 된다 봅시다. 이거는 확신을 전혀 할 수 없는 근거를 대네요. 처음부터. 그런데 이 스토리는 예전에 제가 이슬람 할 때 얘기했던 그 스토리네요. 4대 칼리파 알리가 내전을 협상으로 끝내니까 지지 세력 중에서 가장 극단적이었던 한 파가 오히려 알리에게 실망해서 알리를 암산해버렸다.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 역사에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구조는요? 그러니까 이 계정이 자신의 정보에 김혜경 씨의 메일 주소와 개인 전화번호를 추후에 얹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반방문에서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방문 맨 마지막에 특기사항을 보면 거기서 은근히 말하고 있는 게 지지자였던 사람이 돌아서면서 자신의 계정에 김혜경 씨의 정보를 넣고 이 사단을 유도했다는 듯한 뉘앙스가 살짝 보입니다. 마음이 돌아선 사람이 자신의 계정을 폭탄으로 활용하라고 했다는 의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게 폭탄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평소 트윈형은 장난 아니게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 라임을 다른 맥락으로 썼네요. 그렇죠.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스타는 결국 가치관과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 관심의 크기로 탄생하니까요. 그리고 결론은 일단 스타가 탄생했습니다. 스타 워즈 본. 그래서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메일 주소로 찾았던 메일이나 정보가 김혜경 씨의 것과 동일하다라는 근거로 거의 많은 사람들은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해철 의원이 이거를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에 지금 수사가 넘어갔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알아볼 때 전화번호하고 메일 주소만 확인하면 진짜인지 아닌지 알겠네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가 오래 걸리지 않겠네 싶었는데. 윤석열이 그 얘기 몇 번 했어요. 이거 수사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메일 주소야. 나 그런 메일 만든 적 없다라고 하면 되는데 전화번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화번호는 이거 내 번호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한테 안 친한 사람이 이렇게 전화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뭐 제가 누군지는 아실 필요 없고요. 지금 폰을 보시면 한국정보통신에서 문자가 와있다. 인증번호 좀. 여섯 자리 죄송한데 꼭 좀 알려주시겠냐고. 그게 고등학생이 담배 사다 달라고 할 때 부탁하는 말투로. 죄송한데 꼭 좀 알려주실래요? 그러면 불러주고. 아니 근데 그런 이 윤세민이 전제했던 그 전제를 그대로 깔아보면은 3으로 시작해서 4, 4로 끝나는 전화번호는 따로 만들 수는 있어요. 아 네. 그것도 가능하네요. 네. 만들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따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전화번호가 틀리다. 메일 주소가 틀리다는 반박문은 그 긴 반박문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반박문을 읽음은 들어요. 반박문 저도 보고서 느꼈던 건 물론 모든 사람들이 반박이나 사과 같은 건 많이 생각하면서 써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확실히 주제의식에 있어서 일필휘지의 글은 아니다. 는 건 맞았어요. 근데 정치인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요. 수사가 골치 아파지려면요. 사라졌지만 이 계정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경찰이 트위터 코리아에 문의를 넣어서 얻어냈는데 시작과 끝자리만 같고 나머지 중간이 완전히 다르다면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완전히 같다면 또 모르겠지만 앞으로 수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서버로부터 접속기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러면 포렌식은 조금 많은 시간을 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경선 전이나 지선 전까지 근데 이게 경선이 지나고 나온다. 네. 사실은 그 전 정권 직권했을 때는 경선 끝나고 이제 본선 때에 이런 얘기를 나오면 그건 그냥 정치적 의도가 뻔해 보이는 경찰 수사였던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는 안 그럴 거라고 기대한다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옛날에는 그래 뭐 본선 들어가면 무죄 뜨겠지 이 정도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흥미로운 사건이죠. 글이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요.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서 크려고 많이 애를 썼던 그게 누군지도 알 수 없어. 크려고 많이 애를 썼던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떴어요. 그런 스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무서워. 그러보니까 이게 토요일 방송 물량이군요. 네. 아니 금요일. 아 금요일이에요. 네. 왜? 아니요. 갭이 얼마나 되나 생각해보니까. 아 갭이 커요. 그러니까요. 많이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저희가 떠드는 동안에. 청취자 여러분. 무섭습니다. 참고해주시고. 또 다른 스타를 광고 뒤에 만나보시죠. 그것을 하기 싫때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두피도 피부니까. 클렌징으로 세안하고 스킨, 로션, 영양크림까지. 얼굴에 놓치기 싫은 피부관리. 같은 피부인 두피는 잊고 계셨나요? 짜증나고 힘든 일상으로 지친 두피와 모발을 새로워진 빅그린 투 쓰리 프리미엄 샴푸에 맡겨주세요. 소중한 내 두피와 모발의 변화.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내 소중한 피부란 사실. 두피도 피부니까. 빅그린 투 쓰리 프리미엄 데일리 스컬프 샴푸. 같이 쓰면 더 좋아요. 투 쓰리 트리트먼트 투 쓰리 헤어팩. 유해물질 무첨가. 잘 만들고 제갑. 29 데이지.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피부란 사실. 액세스몰에서 만나는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돌아왔습니다. HK 맞죠? HK킹 언더바 언더바 08개정. 네. 맞습니다. 이 스타가 되었다. 이런 사실을 알려드렸고요. HK가 무엇의 약자인지는 아직은 확실치 않다. 개정주가 누구인지 저희는 사실 이런 에디션을 말씀드릴까요? 저희는 사실 안 궁금해요. 저희는 이게 스타가 됐다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그 다음 케이팝 스탈 만나보시죠. 더 무서운 사람이 나오네요. 이거는 편집될 만한 말을 하자면 X밥인 줄 알고 조사했는데 X밥이 아닌 것 같다고요? 대왕밥이었어요. 비싼 밥이었어요. 2천 쌀밥이었어요. 보시죠. 드루킹의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입니다. 아 무서워. 우리 플리처상 얘기나 하자니까. 그냥 드루이드인 줄 알았는데 팬더랜 브루마스터였어요. 보시죠. 이거는 지금 원고를 제가 읽고 있는 와중에도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준비하자라고 정했을 때 시가 천 원쯤 되던 주식이었는데 저희 오늘 방송하려고 하니까 100만 원이 돼 있고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이름의 주가가요. 그러니까 저희도 녹음 직전까지 뉴스를 확인했고 아마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사이나 직후에도 업데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생일에서 오금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무서워요. 뭘 무서워요? 내용은 지난 1월에 민주당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기사와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추천수가 조작된 정황이 있어서 이를 수사 의뢰했고 네. 민주당이 의뢰했죠. 네. 3월 22일에 3명의 용의자를 경찰이 체포 구속합니다. 체포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민주당... 아, 이렇게 얘기해야죠. 법원이 영장을 스스럼없이 발부해줬다는 겁니다. 두 번 기각했대요. 아, 진짜요? 세 번째는 스스럼없이 발부해줬지 않았어요. 그냥 삼고 추려죠. 에이, 어쩔 수 없다. 검찰이 했을 말은 뻔하잖아요. 증거인멸에 위험이 있다. 네. 그런데 디지털 관련된 이런 일들은 정말이지 체포가 잘 돼야 되는 게 증거인멸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체포 당시에도 USB를 변기에 넣고 버리려는 등의 시도가 있어가지고 긴급 현장 체포가 되었다 합니다. 바본가 본데? USB를 왜 변기에 넣고 버려? 텔레그램을 USB에 설치했거든요. 아, 천재인가 본데? 난 또 그건 안 해봤지, 뭐야? 이래서 형이 스타가 못된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민주당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가 행복해하던 4월 14일 이 일이 이슈화되기 전까지는 체포부터 이슈화되기 전까지 3주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3월 말부터요.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한테는 유명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사건이 터지자마자 미리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드루킹이라는 아이디의 김 씨는 2000년대 초중반 정치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진보 성향의 인터넷 농객이었습니다. 네. 이후 드루킹의 자료창고라는 경제시사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영향력이 생겼나 봐요.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라는 소액주주운동을 통한 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의 수장이 됩니다. 돈을 모아서 거의 들어보면 나라를 사자고 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돌긴 했었습니다만 유보이면서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목표였다고 하죠. 옛날에요. 신화가 처음 데뷔했을 때요. 우리 주변에 대학생 친구들 특히 여학생들이 이런 농담 술 먹으면 하고 그랬어요. 우리 걔 해가지고 돈 얼마 모아서 신화 멤버 누구를 납치해자. 뭐 뭔 소리야. 키우자. 이런 말을. 왜요. 왜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몇이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국민연금 이사장이 돼. 저는 저 중에 멤버에 이카리 신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님 그랬었는데. 뭔 소리야. 쏘요는요. 신화니 나래. 보이스 비 앰비셔스. 책도 내고 블로그도 하고 팟캐스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강연도 하는. 자격 없이 할 수 있는 건 다. 우리 주위에서 가장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 주제문이다. 주제문. 저라고도 할 수 있네요. 책만 내면. 우리 바닥에서 제일 많이들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책 내고 강연을 하면 저도 이런 사람이 됩니다. 네. 추가로 2010년부터는 누름나무 출판사라고 하는 출판사의 대표였는데. 이 출판사가 8년 동안 한 권의 책도 출판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졌죠. 그래서 창고에 보면 대장경이 있으지는 거예요. 한참 깠던. 비누 같은 걸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사무실의 임대료는 월 40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 그래서 놀랐잖아요. 파주 출판단지에 건물들이 의리의리하고 예쁘잖아요. 저건 다 땅값이 싸서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되게 비싸. 처음에만 쌌대요. 되게 비싸. 파주 못 가겠구만. 망한 데들이 많은 이유가 있어. 현재의 혐의는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선수단 논란이 있었죠. 해당 기사에 매크로를 사용해서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입니다. 아유 속상해 죽겠어요. 이거 아니 이런 문제 시시비비를 못 가리잖아. 이런 사람들이 껴들어가지고. 물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주제. 사실상 가장 큰 뉴스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이미 지금 윤석열이 더 얘기해준 거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댓글에 매크로가 안 된다는 거짓말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고 있었다. 네이버가. 네. 매크로 된다. 그리고 매크로라는 게 얼마나 무슨 기계 이름도 아니고 얼마나 기술적 자유도가 높은데. 그렇죠. 매크로는 막으려고 마음을 먹어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내버려둔 매크로는 생긴다니까. 유필님은 원고 쓰시면서 또 한글에 매크로 먹이시잖아요. 저는 5만 가지에 다 매크로를 쓰는 사람이에요. 이게 키보드로만 할 수 있으면 라면 끓이는 것도 매크로로 할 거예요. 저는 안 하는 사람인데요. 네. 매크로를 써야 돼 사람이. 이게 스타가 되잖아. 보시죠. 아 그래서 내가 막... 드로이드였는데. 그래서 혐의는 업무방해의 혐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현재까지는 수사과정에서 더 많은 기사의 댓글 및 추천수를 조작한 여론조작 혐의가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직 경찰에서 명백백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제목은 더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해보입니다. 네. 수사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구입했고 이왕 테스트해보는 거 보수에게 뒤집어씌우려고 정권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매크로를 돌렸다는 진술이 인상적이었죠. 이 진술 때문에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죠. 시나리오가 안 맞는다 그러면. 솔직히 저는 이 기사 처음 봤을 때 이 기사 처음 봤을 때 짜장면 먹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사람 하나쯤 나올 때 됐지 싶었거든요. 대항군 나올 때 됐다? 아니 그러니까 정의롭다는 자신의 신념으로 깝치는 사람 나올 때 됐지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정도 레벨도 나올 때가 됐지. 그런데 이 사건이 조금 특이한 거는 자신의 세를 과시하면서 정치인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내부 집단에는 정치인과의 연계를 과시했다는 겁니다. 너 이런 사람 많이 못 봤군요. 제가 무슨 미팅이 있어 사람 만나면 셋 중에 하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방송에서 비슷한 거는 주식사기꾼 내용이 약간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주식사기꾼은 목적이 돈밖에 없죠. 여기에는 목적이 많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의 권력의. 정치도 있었고 오사카도 있었고 국민연곱도 있었어요. 오사카 시민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지난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겠다면서 김경수 의원에게 접근했고 김경수 의원은 지지한다기에 감사하다는 반응 정도만 했으며 이후 무리한 요구가 있어서 거리를 뒀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실로 많은 정치인들에게 실제로 듣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지지자들이 나타나면 일단 겁을 먹습니다. 정치인들은. 뭘 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뭘 달라고 할지 자기도 모르겠는 사람이 나타나요 가끔씩. 그런 사람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어디를 튈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정말 칼들고 쫓아가고 기도하거든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다시 알리 칼리파를 죽였던 그 사람들이 떠오르죠. 누가요? 알리 칼리파를 죽였던. 누구의 머릿속에 떠오르냐고. 제 머릿속에요? 소데스네. 그 사람들은 알리 칼리파의 열성적인 지지자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건 맞아요. 맞아요. 역사 속에서도. 야빡이 스바라시. 역사 속에서도 몇 번 반복되었던 일일이죠. 청와대에서는 모른다는 입장이었고요. 왜냐하면 캠프 과정 선거 과정에 있었던 일은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정권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무리한 요구가 오사카 총령사관 자리였다는 것이 후에 밝혀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졌죠. 오사카는 뭐가 있으며. 오사카 총령사관은 사실 장관급인가. 앰비가카를 먹여 살렸던 우유가. 그런데 얼마 전에. 거기 이명박 생가 만들려고. 얼마 전에 디일보에서 한 일본 분이 찾은 결과로는 그 회사는 아직 있는데 우유 빼고 다른 걸 다 한대요. 사명에 우유는 붙어있는데 우유 사업에서는 철수했대요. 그런데 저희 대표님한테 오사카 총령사관 자리는 굉장히 매력있는 자리거든요. 도톤보리에서 신발 거기가 편해요. 오 소대스네. 여러분 유승균이 있습니다. 앗발이 있어봐라. 갑자기 보리 홍주가. 체온이 올라가네. 보조기까지 생겼어. 그러면 우리는 99% 이상의 추천만 합시다. 네. 스니커 매니아다. 지금 내 신발을 보면 뭔지 알 것이다. UMC만한 매니아라면 이후의 모든 행동이 다 설명이 되긴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드루킹이 실제로 저를 만나면 저를 타박하겠죠. 감히 신어? 래핑을 뜯어? 그렇죠. 실제 2월에 김경수 의원에게 오사카 총령사관 자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니까 김경수 의원의 기사에 김경수 오사카라는 이상한 댓글들이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밝혀졌습니다. 이거는 암흑문이네요. 되게 무서워요. 무슨 주문도 아니고. 주문이다. 이거 주문이야. 이거를 풀었으면 김경수 오사카를 기억하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단 거예요. 무섭네. 이거 추리소설이나 추리만화에서 예고살인 경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까지의 스토리라인으로 생각을 해보면 도와줬는데 오사카 영사관 자리를 안 줬어. 그래서 이제 정권에 등 돌리고 네이버 댓글과 추천서 조작으로 복수할 거야. 그리고 안희정을 밀어줄 거야. 라는 그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의원은 당장 대권에 도전하고 있지는 않고 충남지사직에는 더더욱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자 15일 일요일에 TV조선과 중앙일보를 중심으로. 딱 둘입니다. 조선중앙. 네.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이 좀 더 깊은 관계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이놈의 조선중앙은 정말이지 로동신문만도 못해요. 어쩌면 이렇게. 아무튼. 아니 근데 언론이 할 수 있는 의혹이라고 봐요 저는. 아 네. 맞는지 아는지. 해야 했다라는 당위성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경국모라는 집단과 드루킹이 얼마나 황당한 인물이었는지 대한 경국모 회원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그렇죠. 사실상 주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봐야 한다. 같은 얘기가 나왔죠. 이게 핫했죠. 네. 그러니까 오사카 영사관 자리가 왜 필요했냐면 일본이 침몰한대요. 그러면 그 난민을 개성공단에 입주시킨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를. 요행이 개성공단은 지금 비어있습니다. 네. 관리를 자신들이 하면서 자금력을 확보한다고 하고 또 일본 해상자위대의 함대를 인수해서 중국 내전에 투입한다든지 하는 내용. 그러니까 하던 게임이 와우가 아니고 대항의 시대였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 함대전투 게임이 있었는데 옛날에. 아무튼 배를 뭔가 이렇게 고기잡이 작은 배 사듯이 배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니 개성공단 일본 난민을 입주시킨 다음에. 참 내가 함대를 배라고 얘기하는 것도 진짜 바보 같은데. 그리고 모였을 때 옴마니 파드메홈이라는 주문을 외운다고 하고 지금 청와대 친문 조직이 예수의 조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인들은 불교 밀교인데. 본인들은 종교를 싫어. 예언은 믿는데 종교는 안 믿어요. 그럼 옴마니 파드메홈은 왜 외워요? 특별한 힘이 있나보죠. 집에 일찍 와라 뭐 이런 소리. 열린 카페가 있고 수문 카페가 있는데 열린 카페의 회원수는 2천 명 정도고요. 수문 카페의 회원수는 5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 화력은 이 수문 카페의 회원수겠죠. 지하 조직이야? 여기서 경공모 회원이었다는 사람이 밝힌 개연성들이 되게 재밌어요. 처음에는 대선 경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그리고 대선 이후에 공을 받기 위해서 김경수 의원에게 접근했는데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을 공격해야 돼요. 그런데 회원들한테 문재인 후보가 좋아서 모였던 회원들도 있을 테니까 태세 전환의 논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카톨릭 사제 집단이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를 짠 사람 중에 누군가가 카톨릭을 되게 싫어했나 봐요. 아니 뭐 자기가 싫어하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싫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살죠. 내가 싫어하니까 저 사람들도 싫어할 거야. 약간 프리메이슨 같은 조직이라고 제스위트 연계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제스위트가 뭐냐? 검색해봤어요. 예수회더라고요. 예수회는 지금은 카톨릭 집단 중에서는 그렇게 세가 굉장히 유명하고 그렇진 않잖아요. 원래 전투력이 좀 있는 집단이었죠. 그렇긴 했지만 오히려 역사 속에 더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기획으로 정봉조와 안희정을 날렸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앞에 HK킴 언더바 언더바 08도 그렇고 슬슬 일관성이 드러납니다. 세상 만사를 어딘가에 있을 원칙과 진심 같은 것들은 0도 생각 안 하고 모든 게 기획의 결과물일 거라는 믿음을 강력하게 가진 사람들일 거라는 것은 분명히 보인다는 겁니다. 어떤 음무가 있고 나는 그걸 밝히고 있다. 이 뉴스공장과 뉴스조의 보도가 나가면 이걸 들으면 이렇게 황당한 사람이 민주당의 내부와 결속했을 거라고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죠. 네. 하지만 저는 정당과 정치인의 입장을 아까도 얘기해드렸습니다. 누가 오든 내 이마에 혹은 내 반팔 티셔츠에 아주 황당한 사람. 몹쓸놈.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써가지고 오면 좀 심핑이 가겠네. 친해지고 싶죠. 매력인데. 재밌는 사람. 솔직은 하네. 진짜 몹쓸놈이어도 저거 어떻게 알지. 투명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자기 객관화가 잘 됐어. 그런데 4천만, 5천만을 상대로 정치를 해야 되는 중앙정당의 정치인이면 악수하자고 와도 퐁해도 술 한잔하자고 해도 못 빼요. 그런데 이 보도는 그런 내용을 전달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 보도의 역할도 그런 식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저렇게 황당한 인간이 민주당 내부와 깊게 결속되어 있는 인간일 리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도록 그런데 16일 월요일 저녁, 저희 기준으로 어제 저녁입니다. 김경수 의원이 2차 기자회견을 합니다. 여기서 새로 밝혀진 사실들이 좀 나오는데요. 일단 그 전에 인식은 드루킹이라는 양반이 김경수 의원에게 계속해서 들이밀었는데 김경수 의원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쌩깠다 정도의 사실이었는데 사실 국회 회관이나 파주 사무실에서 몇 차례 만난 적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드루킹이 추천한 인사를 청와대에 전달했으며 청와대의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이 사람을 만난 후 거절했다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김경수 의원선에서 거절하고 청와대에서는 알지도 못했던 입장이었는데 입장이 조금 바뀌었죠. 면접까지 봤다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김경수 의원 측에서 거절했을 때 협박이 강하게 들어와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청와대에 전달했고 청와대에서도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한번 만났다는 그런 해명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입장이 바뀌었다는 부분을 체크할 만합니다. 바뀐 입장하는데 바뀌기 전에 입장이 양립할 수는 있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면접을 한두 명 본 게 아니었을 테니까.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자기 손에서 그냥 끊고 이상한 사람이야 하고서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죠. 만약에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면 가장 그나마 의심해 볼 앞으로 나올 만한 이야기들은 여당에 그런 식으로 단돌이를 쳤다. 원래 청와대가 여당에다가 뭘 하라고 시키는 건 보통 안 좋게 보잖아요. 그 얘기를 잘 못하는데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한테 보내라 정도의 신호를 여당에 줬을 수는 있다. 정도를 그나마 논리적으로 생각 가능한 부분입니다. 한 번 같은 날 경찰에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전체 피의자는 현재 5명이라고 밝혔고요. 드루킹의 휴대폰을 포렌식 복원해서 분석한 결과 김경수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김경수 의원은 거의 확인하지 않고 의뢰적 답변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 건 티 풀풀 나죠. 확인하면. 그리고 추후 휴대전화를 더 분석해 봐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앞서 청와대의 입장이 바뀐 것과 그리고 이런 경찰의 발표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찰의 축소소사 등으로. 사건이 지금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와중이어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매크로를 올해 1월에 구입했대요. 대선 기간에는 이 매크로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잡힌 매크로는 올해 1월에 구입한 거예요. 따라서 보수 언론이 지금 때리고 있는 핀트는 살짝 거짓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선 때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시기를 말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1월에 샀으면 그 이후에 한 거거든요. 복수용이죠. 네. 따라서 대선 결과 영향을 미치려고 뭘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뭘 하지 못했을 가능한 것 같아요. 이번에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한 건데 댓글 조작이 이렇게 시민단체가 모여서 PC방 하나를 임대해가지고 우리 힘내서 댓글을 답신하고 수작업으로 댓글을 달았다면 그리고 어떤 금전이라든가 어떤 후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다면 이거는 자발적 지지활동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대사에 영향을 못 미치니까. 네. 그런데 매크로가 들어갑니다. 달라지죠. 네. 여튼.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를 쭉 보면은 대선 때 열심히 댓글 활동을 했는데 공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복수를 해야겠는 거죠. 그런데 복수하기에는 화력이 부족해서 좀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매크로를 샀구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경찰 발표에서 이 비밀 대화방 이야기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 사이에서 만들어진 대화방이 두 개인데 하나는 일반 대화방이고 하나는 비밀 대화방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대화방의 경우에는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2건의 메시지가 있었고 한 건의 기사 링크만 있었다고 합니다. 별거 아니죠. 네. 그런데 비밀 대화방에는 3,100개의 기사 링크가 있었고 하루 5개에서 7개의 메시지 총 115개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김경수 의원은 이 비밀 대화방의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은 거예요. 재미있는 건 비밀 대화방의 기간이에요. 비밀 대화방의 메시지를 보낸 기간이 올해 3월 3일부터 압수수색 전날인 3월 20일까지입니다. 겨우 17일 동안 이렇게 뭘 많이 했는데 양자가 쿵짝쿵짝을 한 게 아니고 한쪽에서만 뭘 자꾸 보냈어요. 네. 이게 뭔가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댓글 조작 활동 보고 하는 형식처럼 보이잖아요. 댓글 조작 활동 보고 증거를 남기겠다는 의도로 보이는 거예요. 만들어진 증거? 왜냐하면 이제는 법원에서도 쓰인단 말이에요. 텔레그램에 체크 두 개 표시나 아니면 카카오톡에 노란색 자그마한 일자 없어진 것. 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도식적인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인정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김경수 의원은 그것조차 안 해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김경수 의원이 확인을 했다면 댓글 활동 보고하고 확인했네라는 말은 쓸 수 있는 거죠. 네. 언론들이. 실제로 드루킹이 3월 14일에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보면 2017년 대선 댓글 부대의 진짜 배우가 누군지 곧 까줄게라는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할복하겠다는 뜻이군가요? 그러니까 저... 나! 이러면서 낚아!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뉘앙스가 아닌가 지금 이게 그런 쪽으로 아다리가 맞지 않는가. 사실 나는 되게 쓴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뭐여도요. 마천루에서 셀카 찍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 싶다는 생각은 들어요. 결국 자기가 세상에 중심형이 있는 쇼이라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 이렇군요. 광고를 듣고 올게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국에서 처음 만나는 반값 생리대 29DAYS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순면 감축 커버 잘 만들고 제값 29DAYS 초인류 글로벌 PC 브랜드 레노버에선 내가 원하는 컴퓨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XSFM에서 확인하세요. 3D 올 흡수 울트라 슬림. 잘 만들고 제값 29DAYS 어제 조준묵 PD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건데요. 29DAYS가 사회적으로 공헌할 일이 참 많아요. 물론 29DAYS의 제품을 사주신 분들께도 공헌할 수 있는 바는 많습니다. 네. 어제부터 계속 신제품 기념 할인, 할인, 할인. 지금은 할인 아니요. 이건 할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효과는 할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떨이에요, 떨이에요. 왜냐하면 1 플러스 1입니다. 네. 이번에는 홈페이지 오픈 기념이라고 합니다. 별게 다 기념이요. 29DAYS 홈페이지가 열렸습니다. 네. 그냥 깎아주고 싶은 욕망이죠. 그래서 한 팩 무료 증정 쿠폰 이벤트를 합니다. 네.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면 쿠폰을 드리고요. 사이즈 관계 없이 수량 관계 없이 한 팩 이상 구매하시면 쿠폰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때 한 팩 추가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5월 중순까지고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1 플러스 1은 아니네요. 네. 무조건 플러스 1. 그렇습니다. 29DAYS는 최소 29DAYS 정도는 행사를 합니다. 5월 중순까지 이렇게 한 팩 더 드립니다. 오늘부터 29DAY 맞나요?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녹음하는 바로는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의 뉴스 라운드업은 트위터에서 일어난 일과 네이버 댓글을 조작할 수 있었던 작은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이 시사라는 카테고리가 예전에는 시사 교양이라고 해서 교양하고 같이 묶여서 가장 인기 없는 편성이었잖아요. PD수첩진 보니까 시사 교양 본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재미없는 본부. 네. 그런데 이제는 플랫폼에 따라서 가장 인기가 있는 콘텐츠가 정치예요. 시사 교양 막말비난 본부. 그래서 지금 정치는 포로노 다음으로 배너가 많은 콘텐츠입니다. 정치허브. 레드 정치.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 배너 말고요. 네.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무시해야 되는 정보라는 의미의 배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장 인기가 있는 콘텐츠 같은데 스마트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자마자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죠. 네.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이상하게 내 인친이나 내 특친들은 전부 다 난리가 났는데 내 앞에서 같이 커피 마시는 실친은 관심이 없거든요. 네. 너 왜 그런 거 관심 가져? 관심을 가져도 한 10분이 한 개였어요. 한 개예요. 네. 설명해 주려고 그러면 커피 마시잖아요. 갑자기. 예전에 음악하던 친구한테 그 아저씨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냥 내 일에 대한 얘기 막. 지금 큰일 났다고 지금 이런 일이 이렇게 되고 이런 일이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하는 줄 알아요? 고기 안 먹을 거냐. 우리는 인스타그램에 행복한 사진을 찍어 올리고 친구한테 언제 한번 보자는 댓글을 단 다음에 트위터를 켜고 누군가한테 욕을 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잘난 척을 하고 트위터에 똥을 싸죠. 네. 페이스북에는 아닌 척하고요. 네. 그리고 네이버 기사는 대충 읽으면서 댓글을 면밀하게 확인합니다. 안 그러신 분? 그러면 이제 대부분 기자가 나쁜 놈이거나 혹은 조작단이 댓글을 점령한 상황 둘 중에 하나죠. 댓글을 면밀하게 읽으면요? 네. 어떤 그리던 핵심은 점점 마이크로 단위로 짧아집니다. 네. 어떤 플랫폼은 논점을 아주 간단하게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축소된 논점을 반복적으로 송출합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대부분의 시사 뉴스가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간단하게 축소된 논점을 소비하고 이 축소된 논점은 기사 제목일 수도 있고 트윗일 수도 있고 카드 뉴스일 수도 있고 댓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더 간단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논의를 하는 게 길면 어색하거든요. 네. 몸이 그 속도를 안 받아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만드는 사람들은 축소된 논점을 계속해서 배출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거를 축소된 그대로를 소비하게 되고 소비하기가 편리해졌죠. 어느새 정신짜리니까. 네. 플랫폼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하기 쉬운 방식이 누군가한테는 제공하기 쉬운 방식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순서입니다. 네. 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트위터의 어떤 계정이 된 거고 네이버의 댓글이 된 거죠. 플랫폼이 되었네요. 네. 따라서 이 스타가 만들어지고 그 스타를 지향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식은 접시에 생긴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롤러코스터 타이쿤에서 만들어놓은 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플랫폼이다. 이것이 곧.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시대는 제각기 다른 영웅을 찾잖아요. 네. 네. 할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뭔데요? 드루이드의 영웅은 판다렌이 아닙니다. 알어. 알어. 판다렌은 팬더야. 판다렌은 드루이드 직업을 만들 수 없어요. 판다렌은 술을 만들 수 있어. 알어. 전 몰라요. 자. 한 시간 그걸 들어놓고 비판할 게 거밖에 없어요. 저걸 패널이라고 앉혀놓은 나는. 시작할 때 지적했어야 되는 오류인데. 알았어요. 알았어요. 마음에 걸리는 그런 게 있죠. 마음에 걸리는 게 그거래요. 타이밍을 놓쳤어요. 고마워요. 어떤 것들은 물어보지 않아도 답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식당에 가서 4천짜리 기본 메뉴를 먹고 카드를 냈을 때 계산받으시는 분이 싫어요. 네. 싫어하는 이유를 압니다. 그렇죠. 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을까? 내가 못받고 그러라는 것도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바로 이해됩니다. 그런 것처럼 양대 포털 뉴스 아래 댓글란 그리고 저렇게 실제로 눈앞에 있었으면 살인이 날 테니까 절대 하지 못할 말을 마음껏 떠드는 트위터의 유저들은 어떻게 생겨났으면 이걸 막을 방법은 없을까? 잠깐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로의 예상 없어질 리가 없어요. 양대 포털 뉴스 댓글 없어지면 망할걸요?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저런 이유의 포달닷컴 기업에게. 트위터는 이제 서로 비방하고 헐뜯는 덕후들 없으면 더 빨리 망할 겁니다. 애초에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됐고 예상보다 더 빠르고 더 심각하게 이렇게 되었죠. 우리가 이슈를 소비하는 가장 중요한 기재가 분노가 된 지 꽤 됐잖아요. 상당히 많은 플랫폼들이. 특히 한국에서는요. 그 분노 소비에 목마른 사람들 위주로 줄을 세우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게 제일 편하고 제일 이제까지 성적이 좋았으니까요.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 분노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시작할 때는 안 나빠 또. 지지하겠다는데 뭘 반대하겠다는데 그 정도의 마음으로 작게는 내 인친들은 촛불을 들 수 있어요. 근데 저 멀리는 어떤 스타트치는요. 매크로를 돌린다고요. 저는 그래서 참 이 말이 너무 중립충 같습니다만은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정도를 보셨고요. 영 관심 없는 우리의 인친들을 위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내일은요. 플랫폼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한 더 브릴리언트한 스타를 만나볼 거예요. 갑질인이 아니야. 덕질인이 도와줄 거예요. 갑이 되고 싶었던 어떤 사람의 분투기를요. 아니요. 신일 수도 있어요. 신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원고를 쓰다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신 아니냐. 내일 만나보시죠. 인쇄메이트 수고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덕질인하고 유승균 피디 물러갑니다. 주말판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69회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 안녕히 계십시오.